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16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또 살펴볼게요 16번 보시면 take another example이죠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라인홀드 니버 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has pointed out 이에요 지적해 왔다는 얘기죠 뭘 지적했습니까 대절을 지적했죠 대절의 내용을 지적했는데 대절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러니에요 역설이죠 역설 그죠 어떤 역설인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amusement at seeming human beings try but fail to be godlike 까지가 이게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아이러니의 동격입니다 아시겠죠 대절의 주어는 아이러니고 그 아이러니의 동격으로 amusement 부터 godlike 까지 가 쓰인 거에요 그쵸 자 그리고 동사가 is가 되는 이러한 문장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16번을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역설인데 어떤 역설이냐면 바로 amusement 는 뭐에요 즐거움 이죠 즐거움 어떤 즐거움 입니까 at 뭐뭇에 대한 즐거움 이죠 예 바로 seeing 보는 거죠 그쵸 얘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human being 인간이 그쵸 뭐 하는 거를 보는 거 try but fail to 하는 거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하다죠 뭐뭐 하지 못하다 실패하다의 뜻도 있지만은 뭐뭐 하지 못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해요 fail to be godlike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즐거움이죠 되셨습니까 예 자 얘가 지각동사에요 지각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쵸 보는 그러한 어떤 이 즐거움 이라는 역설이 매우 기독교적인 방식이래요 뭐 하는 방식 looking at things 에요 세상을 보는 그쵸 예 뭐 띵 쓰는 원래는 것이죠 것들 그쵸 그런데 이게 뭐 세상이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기독교적인 방식 이라고 그렇게 리버가 pointed out 그쵸 지적을 한 거죠 자 16번은 됐죠 예 16번은 이 동격 아이러니와의 동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발처를 했고요 자 17번 말씀이래 17번 문장이죠 예 자꾸만 제가 또 이게 직업병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17절 말씀 읽으시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헛나왔습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예 인 매니 에어리아스 오브 라이프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유라는 것은 자 어디서 많이 본 구문이 나옵니다 not so much as b 에요 a 라기보다는 b 다 라는 뜻이에요 not so much as b 이것 때문에 발췌한 겁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뭐가 뭐라기보다는 뭐예요 자유라는 것은 the absence of restriction 어떤 제한 제약의 부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나 구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라는 얘기죠 finding 찾는 거죠 자유는 뭘 찾는 거예요 더 라이트 원스죠 이 원스는 뭡니까 바로 원스는 앞에서 restriction을 받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적합하고 올바른 어떤 제약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쵸 예 즉 그게 뭐냐 동격으로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예 더 라이버레이팅 restriction 자유롭게 하는 제한 제약 그쵸 예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예 책에 보면 이제 물과 물고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물고기가 그 본성에 따라 본질에 따라 가장 잘 살 수 있는 제약 또는 환경이 뭡니까 물이죠 그것처럼 인간도 우리가 기독교의 신학이 뭐뭐로부터의 어떤 그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from a to b 의 자유라고 그렇죠 from a to b 즉 죄로부터 애국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to b 를 빼버리니까 from a 뭐뭐로부터의 자유만 얘기하게 되면 방종을 생각을 하게 하게 되거든요 물고기가 땅이라는 현실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 그래서 그 물이라는 제약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from a to b 의 자유입니다 a 에서 b 로 가는 그렇죠 죄에서 하나님께로 그렇죠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자유죠 예 그래서 이 라이트 원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제한 또는 제약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할게요 then i would ask 인데 여러분 이때 우두는 뭘까요 이때 우두는 used랑 거의 비슷해요 뭐뭐 하곤 했다 말하곤 했다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과거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흔히 한국식 문법 책에서는 used는 규칙적 과거 습관을 나타내고 우두는 불규칙적 과거 습관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뭐 그것도 얼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과거 습관 정도로 used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묻고 냈어요 doesn't that mean 그것이 의미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를요 대절이죠 대절을 즉 너가 믿는 것 그렇죠 뭘 믿어요 이 두는 believe를 강조하려고 써준 거죠 그래서 힘을 줘서 믿는 거죠 너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뭘 믿어요 바로 there is some kind of moral reality죠 어떤 종류의 도덕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덕적 실제는 실제인데 어떤 실제죠 there is there 거기에 있는 실제 그쵸 자 근데 거기에 있는데 뒤에서 또 꾸며 주죠 there is not defined bias 우리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거기 그쵸 거기에 있는 도덕적 실제 예 요거는 요거를 꾸며 주는 그 요게 지금 이렇게 따옴표를 해 놨죠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떤 명사처럼 그렇게 좀 여기고 뒤에서 수식을 해 주는 그런 형태죠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거기에 있는 그렇죠 예 그러한 도덕적 실제 어떤 도덕적 실제가 있다고 그렇게 너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 must abided by 가 나왔는데 여러분 abided by 는요 그렇죠 abided by 는 그냥 타동사처럼 뭔가를 이제 그 지키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 있죠 즉 고수 되어져야 하는 지켜져야 하는 자 이때 이 death은 여러분들 요 death의 선행사는 뭐가 될까요 바로 some kind of moral reality 가 되겠죠 그쵸 예 준수 되어져야 하는 도덕적인 어떤 종류의 도덕적 실제가 있다라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regardless of 하게 되면은 네 뭐뭐 하는 관계 없이죠 바로 한 개인이 느끼는 것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준수 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우리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은 거기에 있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도덕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18번은 좀 문맥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문장 구조와 그런 문법적인 내용만 이해하시고 실제 원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하고 챕터 3의 이 중요 문장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어디서 끊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 줘야겠죠 그쵸 예 원래는 이거죠 투부 정사가 문 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예를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정 용법 중에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 투부 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써 주려고 여기에다가 for 목적격을 써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뭐 하려면 건강해지기 지기 위해서 또는 건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there must be 있어야 한다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서로의 손실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손실 독립성에 대한 손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한 방향일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건강한 관계가 그쵸 사랑의 관계는 한 방향일 수 없어요 서로 서로가 희생하고 뭔가를 그 상대방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희생하고 잃어버리고 그쵸 나의 어떤 이 독립적인 권리 같은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이게 이게 있어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20번 입니다 자 from the outside 에요 자 밖에서 봤을 때 be mused friends죠 이거는 아주 그냥 어리벙벙한 그러한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she's leading him 글을 read 끌고 가는 거죠 그쵸 어떻게 끌고 가요 around 주변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코를 붙잡고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지우지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lead somebody by the nose 하게 되면 around 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막 끌고 당기는 거예요 코 붙잡고서 막 끌고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이건 하지만 내적으로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속으로 봤을 때는 it feels like heaven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모르는지를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좀 이해하기 어려울만한 문장을 뽑는다고 뽑는데 예 아 그래서 아무튼 어 혹시라도요 여러분들 중에 어 챕터 3를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그 부분은 그 밑에다가 좀 해석을 달아 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와 함께 원서 강독 줌 스터디를 하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중순 쯤에 중순 쯤에 제가 챕터 4에 대한 중요 문장 강의들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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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